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은 배시 보도국 정인공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국 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폐막했습니다. 장애인체전에 대해서도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장애인체전에 정말 극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장애인체전을 무탈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금메달 100개를 획득하며 종합... 그치. 소리가 중간에 약간 이상했어서 다시 들어갈게요. 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은 배시 보도국 정인공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전국 장애인체전도 성공적으로 폐막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전 현장에서 계속 취재를 하셨잖아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장애인체전에 대해서는 정말 극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장애인체전을 무탈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 금메달 100개를 획득을 하면서 종합 3위라는 성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울산을 찾은 장애인체전 선수단의 규모는 9천 명이 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경기 운영은 정말로 좀 순조로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장애인체육회 직원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전국규모의 행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번에 전국체전이나 전국장애인체전으로 울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울산에 대한 긍정적인 첫 인상을 첫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런 대형 행사들의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재의 뒷이야기로 이번 전국체전 취재를 위해서 전국의 지역 MBC에서 기자들이 출장을 많이 왔다 갔거든요.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경기 진행도 되게 순조롭고 특히나 이제 울산 안에서 이 수많은 경기들이 울산 안에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취재를 하는 동안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그 지역이 없을 때는 좀 근거리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원정 경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울산은 지금 거의 대부분 울산에서 한 거죠? 네 제가 작년에 뭐 전국체전에 출장을 갔을 때도 그때 같은 경우는 경북 독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구미도 갔다가 안동으로 갔다가 포항으로 갔다가 이동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이상씩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울산 아무래도 울산 시내에 있는 체육관들이 전부 대부분의 주 경기장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장을 온 취재기자들은 되게 편리하게 잘 하고 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선수들의 피로도도 많이 줄었겠군요. 맞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현장에서 많은 종목들을 봐왔는데요. 저는 댄스 스포츠를 보고 싶습니다. 왜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하나가 되어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정말 강렬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좀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선수분들의 이제 호흡도 좋았지만 특히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선수들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도 너무나 좋았는데요. 이제 경기 쉬는 시간에 이제 틀어놓은 음악에도 정말 경기장 곳곳에서 소위 이제 춤판이 벌어질 정도로 정말 경기장 분위기가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어서 오히려 제가 취재를 하다가 가서 기운을 받고 온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스포츠 경기에 나간다 이러면 좀 출전을 앞두고 많이 긴장하실 텐데 즐기는 분위기가 현장에선 더 많이 느껴졌군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회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이 또 있어요. 울산 현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지난 일요일에 열렸었어요. 우승을 확정한 후에 열린 경기여서 부담은 없었을 것 같아요.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경기장은 정말 말 그대로 잔치집이었거든요. 올 시즌 이제 최다인 2만 3,817명의 관중이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경기 임박해서 경기장으로 향했거든요. 정말 도로가 가득 들어차 있고 경찰 분들도 교통통제 정신이 없으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장 안은 가득 들어찬 관중들로 더욱 더 웅장함을 나타냈는데요. 함성 소리가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주변 온 동네에 다 울리겠구나 싶을 정도로 관중들의 함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경기는 사실 결국에 후반에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2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취재를 가면 경기가 항상 좀 지는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일요일날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구단 프런트 직원분들한테 아 제가 패배 요정인 것 같아요 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거든요. 다음 시즌에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인공 기자 취재처를 바꿔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경기가 좀 패하면 분위기가 정말 좀 좋지 않아야 하는데 정말 하나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막 웃으면서 축제는 계속됐습니다. 진짜 경기가 끝나고 이날 축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선수들에게 메달과 우승 트로피가 전달이 됐고 샴페인도 터뜨리면서 모든 선수들이 정말로 샴페인에 완전히 다 젖은 상태로 무화지경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이날 사용한 샴페인이 50병 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50병이면 일반 우승 세레모니보다 좀 되게 많은 숫자인데 사실 알아보니까 지난 3년 동안 혹시 우승할지 몰라라고 하면서 기념 모자와 티셔츠 샴페인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결국 모자랑 티셔츠는 전량 폐기를 했다고 하고요. 샴페인만은 모아두지 않아. 그래서 모아뒀다고 합니다. 그게 50병. 맞습니다. 3년 동안 모아뒀던 샴페인을 그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샴페인이랑 맥주에 완전히 흠뻑 젖은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저희 쪽으로 막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영상 취재하는 영상 취재 기자 옆에 카메라 옆에 서 계시던 분이 아내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을 정말 완전히 젖은 몸으로 꽉 껴안아주시는데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사실 홍명보 감독이 표정이 별로 없는 퍼페이스가 정말 유명한데 이날 제가 홍명보 감독의 치아를 전부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을. 우리 카메라에도 잡혔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K리그가 마무리되고 시상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 MVP에는 이청용 선수가 최우수 감독상에는 홍명보 감독이 과반이 훌쩍 넘는 득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3골 2도움에 그쳤긴 한데요. 개인 성적은 그렇게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눈에 확 띄는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뭉쳐서 17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낸 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울산 현대 우승이 진짜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3년 동안 모아뒀던 샴페인만 50평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우프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승이 진짜 감격이 큰 것 같아요. 우선 리그 최다 준우승팀이 바로 울산인데요. 준우승만 무려 10번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3년 동안 내리 전북현대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준우승에 머물렀고요. 다른 팀 팬들은 사실 준산현대라고 조금 놀리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준우승만 하는 울산이라고. 그만큼 선수단도 구단 프론트도 우승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했고요. 홍명보 감독의 10년 대훈설이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1992년에 프로에 데뷔했을 때 우승을 차지했고 2002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 4강신화를 썼습니다.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 남자축구팀을 감독으로 이끌면서 올림픽 동메달도 획득을 했고요. 올해 감독으로 K리그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홍감독은 기자들이 10년 대훈설을 묻는 인터뷰에 대해서 10년 대훈설보다는 매년 우승하는 그런 대훈을 불러오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17년 만에 우승을 이뤄낸 데는 울산연대 서포터즈인 처형전사들의 믿음과 응원이 큰 부분을 차지했을 텐데요. 선수들도 경기가 끝나고 우승 세레머니를 진행하던 도중에 서포터즈석으로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동을 해서 팬들과 함께 우승컵도 나눠들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팬들에게 오히려 우승을 축하한다고 팬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덕분이라면서 공을 돌리는 그런 훈훈한 모습도 나왔습니다. 울산연대가 정말 깊은 한이었던 우승의 대업을 이뤄냈는데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감동적인 모습이 매년 자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N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